시장을 보면서 먹을 것만 주로 먹었던 것 같아요. 체험할 수 있는 즐길거리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. 캔들 공방이 있는데 속초 바다를 그대로 담아갈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캔들 체험 공방하러 왔는데 와인잔으로도 만들 수 있고 너무 예쁘다. 오, 소주잔이랑 소주잔. 어우, 소주잔 좋다. 코르크마게잔. 저거는 바닷속에 표현한 것 같아요. 속초 바다에 그 모래를 넣은 거예요? 네, 속초 바다에 모래를 넣고 조개도 직접 속초에서 나는 조개를 가지고 오, 향도나 향 좋아. 향도 좋은가 봐요. 산호초 같은 느낌이다. 이게 진짜 산호하고 직접 속이 좀 바다에서 주워오고 하거든요. 꽉꽉 눌러주세요, 사장님. 저렇게 메모도 남길 수 있고. 네? 이 카메라로 써보겠습니다. 더스페이? 네. 저 만성 비염이에요. 아, 코를 끄는 거예요? 뭐예요? 그러면 저는 여기에 적겠습니다. 코부터 풀고 해야겠다. 세 번 중에 한 번만 맞히셔도 더치페이가 성립이 됩니다. 손바닥에 적겠습니다. 손바닥 오케이. 미리 켜놓는 게 낫겠죠? 몇 개를 끄는지. 오빠의 국바람에 나의 운명이 다녀있다. 그래도 가수가 세지 않을까요? 하나, 둘. 다 꿨어. 역시. 뭐야. 뭐야, 이거. 이물질은 없는 건 아니겠죠? 뭐야. 자, 어쨌든 다섯 개 다 꿨어요. 네. 근데 많이 끄는 게 아니잖아요. 첫 번째는. 두 개. 오케이, 두 개. 사실 못한다고 그래서. 나 진짜, 나 이렇게 다 꿀 줄 몰랐어. 그러면, 자, 두 번째 개. 네. 어떨까요? 뭐야, 이거. 천명훈 씨 갑자기 재능을 찾았는데요? 몇 개예요? 내가 좀 많으라고 이렇게 했잖아. 이렇게 하자. 내가 이번 판 양보해서 다섯 개 또 다 꿀게. 다섯 개 써. 아, 진짜요? 밑에 만들 것 같은데. 자, 마지막 첫 번째 개. 네. 천명훈 파이팅. 파이팅. 과연 약속 지킬까요? 어머. 아주 가볍게 다섯 개 다 꿨는데. 표정이 의도한 바는 아닌 것 같아요. 살 살았는데도 다 꿨었어. 다섯 개 다섯 개. 그렇죠?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. 다섯 개. 가만히. 나 지금 여자로서 포기할 게임인데. 세 개 이상 끄면. 세 개 이상 끄면. 3개 이상 끄면 내가 그쪽 만 원 빚진 거 내가 대신 가져갈게요. 진짜? 괜찮은 거란데요. 콧물 조심하시고. 3개는 끌 수 있지 않을까요? 준비. 시작. 지금 한 거죠? 너무 체면을 차렸다. 반대쪽 풀을 막았어야 하는 것 같은데.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감사합니다. 훨씬 예쁜 것 같아. 마지막으로 제가 짠 코스는 소아에는 이것만 한 게 없지. 뭐, 뭔데? 식혜! 식혜에 인삼이 들어가요? 인삼. 여기 조그만 게 4천 원. 오, 향이 보소 확! 방금 코 때렸어. 오, 향이 보소 확! 오, 향이 보소 확! 방금 코 때렸어. 오, 향이 보소 확! 나 이거 향 맡았어. 와, 대박. 왜 이렇게 더워 인산도 이거네 이거다 인삼의 쓴맛이 좀 강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향만 살짝 코를 때리면서 맛은 살짝 지그그 또 뭔가 먹고 건강해지는 느낌이잖아 최고야 최고